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구독 몇이야 다섯시네 요번은 자고 있고 이따가 깨워야겠네 출근시간 되면 아휴 어디보자 아침을 해야 되는데 아휴 오늘은 닭고기랑 야채 해가지고 어디보자 접시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밥 만들어야겠다 아휴 이게 뭐야 내 신세 아침마다 잠도 제대로 못자고 피부 썩어가는거봐 아휴 내가 무슨 밥하는 기계도 아니고 아휴 밥이나 해야지 아휴 여보 얘들아 도련님 밥 먹어요 밥 먹을 시간이야 아침이야 아휴 아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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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빨리 와서 밥 먹어요 아휴 정신없이 자느라 이거 시간이 이렇게 된지도 몰랐네 오늘 회사가 빨리 가는 날이란 말이야 아휴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잖아 그래도 밥은 먹고 가 아휴 못 먹어 못 먹어 미안해 여보 아휴 아 맞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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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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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회사 서류 그거 내가 어디다 놨지 서류요? 여보 여보가 알지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 아휴 여보가 알거 아니야 내가 어디다 놨지 봤을거 아니야 어제 내가 여보가 선사건건 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보가 알지 아휴 그 서류 어딨어 그 종이 그거 아휴 여보 빨리 찾아줘 빨리 찾아줘 아휴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기계도 아니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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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놨지도 몰라 아휴 올라가서 찾아봐야겠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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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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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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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서류가 저기 안방에 있었네 아휴 여보 미안해 나 갈게 아휴 아니 뭐야 진짜로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달라고 더 앉아 여기 밥 있잖아 유루도 앉아서 밥 먹어 곰스루 밥 맛없네 안 먹어야지 헤헤헤 아니 밥 진짜 맛있게 하는걸 본적이 없어 어 요리야 뭐라고 틴트 엄마 요리 틴트 어딘지 알아 아 요리 틴트를 엄마 어떻게 알아 그리고 7살이 무슨 틴트야 요리야 안돼 에이 그런게 있어 엄마 그럼 내 가방은 아니 봄수 가방이야 뭐 봄수 방에 있겠지 엄마 어떻게 일 챙겨줘 내 방에 없었단 말이야 아이 엄마 어떻게 알아 아이 진짜 요리야 뭐 뭐 양말 요리 양말도 요리 양말? 아니 무슨 집 깔 그 뭐 우리 학교 깔 그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어 엄마가 아이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지 왜 엄마한테 계속 일일이 막 그런거 해달라고 챙겨달라고 난리 엄마 기계야 뭐야 아이 엄마 그거 어제 내가 부탁했던거 해줬다 이게 뭔데 그림 그려달라 그랬잖아 숙제 아이 숙제는 스스로 해야지 봄수야 엄마 그걸 아이 아이 망했는데 엄마한테 망했는데 내가 학교 숙제였는데 아이 씨 안해 안해 아이 아이 정말 미치겠네 아이 왜 그러는거야 다 나한테 아침부터 서럽게 아이 가방 찾았을 때 갈거야 갈거야 잘 갔다와 조심히 갔다와 아이 아이 별꼴이야 진짜로 아이 힘들어 죽겠네 아침부터 아휴 삼촌은 아니 도련님은 왜 아침에 밥도 안먹으러 내려오고 아휴 청소나 해야겠다 아휴 어디보자 먼지가 어디있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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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아휴 밥 먹어야겠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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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도 애들도 타다갔구 아휴 아휴 청소해야겠다 아휴 바닥도 이렇게 닦구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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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아니 형수님! 왜요? 도련님 배가 고파요 밥 좀 줘요 아 무슨 밥이야! 아까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할 땐 안 내려오더니 어? 어? 내가 진짜... 내가 무슨 밥하는 기계가 아니고 진짜 사라져서 정말 정말 밥 먹으라고 할 땐 한 번에 내려와야지 밥 다 치웠는데 어? 뭐요? 빨리 올라가요 알아서 사려 먹든지 나한테 밥 달라고 하지마 얹혀 살면서 나한테도 왜 자꾸 밥 달라고 그래 나만 보면 밥을 박히게야 내가!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 어휴! 나 올라가서 오X야! 어휴!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휴 내 인생이게 뭐야 아휴 진짜 아휴 세탁기에서 빨래를 이렇게 커져가지고 아휴! 아휴! 또 일이라니까! 새벽 5시부터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네 아휴! 아휴! 아 맞다! 아휴! 애들 방도 청소해야 되는데 아휴! 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따가 놀고 아휴! 방 가서 청소해야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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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방 청소해야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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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방 청소해야지! 아휴 힘들어! 아휴! 어휴! 뭐 입구부터 난리지 이게 뭐야? 아휴! 아휴! 이게 뭔 난리야? 아휴! 진짜 이.. 그.. 놀면은 제대로 장난감 상자에 넣으라고 했는데 아휴! 이거는 도저히 나 혼자서 청소를 할 수 없겠어 아휴! 도련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도련님! 도련님! 아휴!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건 다 제대로 X야? 이 녀석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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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욕설해 그냥 도련님! 네? 도련님 방도 만만치 않은데 애들 방 청소하는 거 좀 도와줘요 나 힘들어 아니 형수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 이제 이 가족의 역할이 있는 거 모르세요? 형수님은 청소 빨래 밥을 하는 거고 저는 앉아서 게임을 하는 게 일이라고요 방해하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니들은 뭐 하는 거니 정말 아 뭐야 정말 아휴! 나 혼자 청소해야겠다 아휴! 내가 무슨 청소하는 기계야! 아휴! 집에 가면은 여보한테 맛있는 밥 해달라고 해야겠다 음.. 아 여보야! 애들아 내가 왔다! 아빠 왔다! 여보았어요.. 아휴 허리야.. 아.. 아 여보! 아.. 아 퇴근했는데 왜 밥이 없어? 배고픈데 아 오늘.. 오늘은 여보가 좀 알아서 챙겨 먹어 나.. 나 오늘 아침부터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지금 꼼짝도 못하겠어 허리 아파 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아침부터 힘들었다고! 어? 여보는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왔는데 어? 밥을 차려먹으라니.. 아니 오늘은 힘드니까 여보가 좀 알아서 차려먹어 아니 나도 힘들었다니까 여보! 여보만 힘들었어? 나도 퇴근하고 구쟁님들한테 얼마나 혼났는데 오늘? 어? 밥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아휴 나 지금 허리가 너무.. 아휴 부러질 거 같은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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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놀아주쌤 놀아주쌤 범수 심실만 놀아주쌤 놀아주쌤 아 놀아주쌤 야 범수야 엄마가 밥을 안해줬다 안해준다 어? 밥도 안해줬다 아빠 힘든데 말이야 아빠 힘든데 뭐하는 거야 아빠가 돈 벌어왔는데 엄마 엄마 아빠가 그렇다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된다며 엄마 엄마 아파 형수님 제 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얘 제 방을 똑바로 청소했어야지예요 빨리 올라가서 잡아주세요 아니 그걸 내가 왜 잡아 나도 바퀴벌레 싫어해 벌레 잡아줘 아 진짜 이놈의 집고석 진짜로 내가 무슨 어 밥하는 기계에다가 어 청소하는 기계에다가 무슨 벌레 잡는 센스콘 줄 알아요? 내가 무슨 기계인지 알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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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신이야 아휴 도저히 누워서 못 자겠네 아휴 1층에 내려가서 파스라도 고쳐야지 아휴 허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휴 파스가 어디 있더라 있긴 있나 우리 집에 아휴 여기 있나 아휴 허리 부러지겠네 없네 아휴 진짜 아휴 이 밤에 누구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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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t신님 아휴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 옆집 사는 진흙대 아니야? 웬일이니? 아이 아줌마 그 아줌마 요즘 엄청 뭐 힘드시다고 들으셔가지고 제가 혹시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이 우리 가족들도 모르는 거 옆집 옆집애가 알아주네 아유 고맙네 어떻게 도와줄게? 아이 아주머니 그 집안일 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막 등도 쑤시고 마음도 상하고 그쵸? 맞아 우리 가족들은 내가 기계인 줄 안다니까 허구한 날 일만 시키고 힘들어 죽겠어 아 그쵸 그쵸 제가 이웃이니까 다 알고 있죠 다 들려요 막 저희 집까지 다 들려요 아주 그런가? 음 근데 아줌마 아 일단 저한테 진짜 좋은 방법이 있는데 또 제가 과학자잖아요 그쵸? 그치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저희 집을 한번 와보시겠어요? 아 집가면 뭐 좋은 일 생기나? 어? 왜 왜 무슨 일 다 아줌마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안 도와드리려 했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셔 가지고 일단 들어와 보세요 송문샘 치고 와보세요 와보세요 그래 알았어 음 아 아이고 오랜만에 힘 쫙 뺐네 아 힘들었다 자 드디어 완성이다 이름하여 아줌마 로봇 미호 1호 나와라 아줌마 로봇 미호 1호 치킨 아줌마 로봇 미호 1호 아줌마 로봇 미호 1호 아줌마 로봇 미호 1호 아줌마 로봇 아줌마 로봇 미호 1호 설명하자면 감정 1도 없고 집안일을 잘하도록 설정한 최고의 집안일 로봇이지 음 정말 완벽한 것 같구만 안에 잔피 앞으로 아줌마 로봇 너무 아멘